저는 솜인터내셔널 김희주 대표입니다. 저희 솜인터내셔널은 세계 각지의 편지로부터 다양한 과일 제품을 직접 수입해서 그리고 국내 시장에 맞게끔 여러가지 상품으로 직접 개발 생산해서 국내 F&B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냉동과일로는 국내에서 1위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냉동과일을 듬뿍 갈아 넣은 카페에서 꼭 필요한 베이스류 그리고 건조과일류들이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모든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수입업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들여온 원무를 가지고 직접 개발하고 가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원료부터 모든 생산 공정까지를 완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는 점이 우리 회사만의 가장 큰 장점이다 체킹입니다. 저희 회사 대표 메일로 주시면 굉장히 활발하게 업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대표 메일인 som.솜골뱅이솜인터내셔널.컴으로 이메일 주시면 상세한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다들 화이팅! 저희 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